이찬원은 자신의 삶을 노래로 썼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이찬원의 신곡을 선곡한 뒤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렇게 괴로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신곡은 언제 공개되나요? 최근 대한민국의 음악 밴드는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자신의 새로운 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찬원은 그동안 그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감성적인 해석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곡은 그가 이전에 선보였던 음악과는 다른 차원의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원의 신곡은 그의 인생에서 겪은 고통과 슬픔을 담아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이찬원이 겪었던 아픔을 고스란히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작곡가는 내가 이렇게 괴로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도 신곡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강렬한 곡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찬원은 이번 신곡을 통해 자신의 삶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노래는 내 이야기의 일부이며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감정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고백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곡을 통해 그의 진심과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영수는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성공적인 작곡가 중 한 명입니다. 1990년대의 경력을 시작한 그는 감미롭고 감성적인 발라드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건무의 미안해와 연미의 애인 있어요와 같은 히트곡들은 그가 한국 음악계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조영수는 뛰어난 재능과 끊임없는 헌신 덕분에 최고 작곡가상을 비롯한 여러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에서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작곡가를 넘어 한국 현대 음악 스타일을 형성한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영수의 이러한 뛰어난 성공 배경 속에서 이찬원이 그의 재능을 특별히 신뢰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젊은 가수 이찬원은 자신의 최신곡 즉 자신의 삶을 노래한 곡을 완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조영수에게 들려주고 그의 감상을 들었습니다. 이찬원은 자신의 경력 초기부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멘토와 동반자를 항상 찾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과 음악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지닌 조영수는 이찬원의 첫 번째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오직 조영수와 같은 뛰어난 작곡가만이 자신이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곡을 완성하자마자 조영수가 가장 먼저 듣게 하였습니다. 이찬원과 조영수의 협력은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 감정과 음악에 대한 깊은 연결을 나타냅니다. 이찬원은 여러 차례 조영수의 곡이 항상 큰 영감을 주며 각 가사에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이찬원은 조영수의 능력을 항상 신뢰합니다. 그는 단순히 훌륭한 작곡가일 뿐만 아니라 존경할 만한 스승입니다. 그의 곡을 들을 때마다 마치 내 자신이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영수가 가장 먼저 감상한 이찬원의 새로운 노래는 두 예술가의 성공적인 협력과 신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곡은 정교한 멜로디와 의미 있는 가사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진심어린 노력과 감정이 응집된 결과물입니다. 이 곡의 성공은 단순한 음악적 성과를 넘어 이찬원과 조영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관객들은 이 노래를 통해 두 예술가의 진솔한 감정을 함께 느끼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의 성공은 수많은 히트곡과 권위있는 성을 넘어서 동료 예술가들의 신뢰와 존경을 통해 더욱 빛납니다. 이찬원은 조영수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 새로운 노래를 가장 먼저 들려주고 감상하게 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특별한 연결과 음악적 성공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이며 관객들에게 감동적이고 뛰어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찬원의 신곡은 언제 공개될까요? 현재로서는 정확한 날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찬원은 이번 신곡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완성도 높은 음악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와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악 업계에서는 이찬원의 신곡이 발매되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번 신곡은 그의 음악적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원의 진심이 담긴 노래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팬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새로운 도전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신곡이 공개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울고 웃을 것입니다. 그가 이 노래를 발표한 이유? 예술가들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잡한 이야기와 감정을 지닌 민감한 영혼들입니다. 그의 최신 곡은 자전적인 이야기로 그가 겪은 어려움과 말하지 못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관객, 친구, 가족들이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이해하고 음악 여정에서 더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의 경력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예계의 첫 발을 내딛은 이후 그는 압박, 기대, 때로는 외로움과 마주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항상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의 새 노래는 오랜 시간 동안 노력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음악은 마음 깊숙이 닿을 수 있는 특별한 언어입니다. 이번 곡을 통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관객과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각 가사와 멜로디에는 그의 진심어린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예술가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지닌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곡을 통해 관객들이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길 희망합니다. 그는 단순한 재능 있는 가수가 아니라 많은 감정과 이야기를 지닌 사람임을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가장 큰 응원의 원천입니다. 예술적 여정 동안 여러 차례 그는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 곡은 그들에게 전하는 진심어린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의 곁에서 함께하며 응원해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지지와 공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술가로서의 성공이 개인의 재능과 노력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지지에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각 박수 소리 칭찬 그리고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도 그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번 곡을 통해 그는 과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진심어린 고백을 통해 관객들이 자신을 더 이해하고 사랑해주기를 바랍니다. 관객들의 지지가 그에게는 무한한 동기부여가 되어 예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는 앞으로도 노력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관객들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의 최신 곡은 단순한 음악 작품이 아니라 진심어린 메시지와 고백입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도전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관객, 친구, 가족들의 더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그가 음악 경력에서 새로운 고지를 정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찬원의 신곡 소식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팬 커뮤니티에는 그의 신곡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새로운 음악을 듣고 싶다. 그의 진심이 담긴 노래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신곡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그와 함께한 시간과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며 이번 신곡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찬원의 신곡은 그의 임생과 감정을 담아낸 특별한 작품입니다. 조영수 작곡가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이 곡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의 진심이 담긴 노래가 팬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찬원의 신곡 공개를 손꼽아 기다리는 많은 팬들과 함께 우리는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